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레찬덕서교실. 이번 시간은 존 칼빈의 저서를 비알 우드가 편집하였으며 스테반 황 번역인 생명의 말씀사 출판 존 칼빈의 쉽게 읽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먼저 존 칼빈, 프랑스어로는 장 칼빈이 되겠습니다. 를 소개합니다. 1509년에 출생하셨으며 116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 칼빈은 종교개혁을 이끈 프랑스 출신의 개혁교의 신학자이자 종교개혁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강조하는 것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동력주의를 강조하였고 개혁주의기라고도 불리는 기독교와 사상 중 하나인 칼빈주의를 개창함으로써 마틴 루터, 올리히즈뱅클리가 시작한 종교개혁을 완성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신학을 따르는 교회로는 해중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신학자인 윌리엄 커넥엠은 그를 사도바울 다음으로 인류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꼽았습니다. 스파울저는 자신이 오래 살수록 점점 더 그가 만들어 놓은 체계가 완전에 가깝게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은 논객이자 기독교 변증가로서 많은 논쟁을 벌였고 필립 멜란히톤과 하이니 블링거 등 많은 종교개혁가들과 긍정적인 내용의 서신을 교환했습니다. 저술가로서 기독교 강요를 1536년에 썼는데 이 책은 이후 기독교뿐만 아니라 프랑스 역사와 문학 등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성경 추석이나 신학 논문을 저술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하는가?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없었다면 존 종교개혁이 어떻게 전개됐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부패한 카토릭 교회에서는 빠져나왔으나 정리하지 않은 신학으로 혼란에 빠진 신자들에게 칼빈은 이 책을 통해 바른 성경 해석과 바른 구원 그리고 경관한 삶이 무엇인지 명쾌하고 확실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탁월한 신학자가 전하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와 개혁 정신은 세상 철학이 더욱 교묘해진 모습으로 교회와 신자들의 생각 속에 침투하는 오늘날 더욱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또한 왜 쉽게 읽는 기독교 강요를 읽어야 하는가? 그러나 기독교 강요의 완력본이 갖는 방된 분량으로 인해 선뜻 접근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은 성경적 기독교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의 핵심 메시지를 현대화된 언어로 읽기 쉽게 요약하여 오늘날의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된 신앙을 굳건히 지키기 원한다면 우리는 개신교도로서 무엇을 믿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날로 첨예해지는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 선 교회와 신자들이 이 책을 활용한다면 거짓보금에 미혹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를 잠깐 살펴보면 제1권, 제1장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제2장,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 제3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 제4장, 이 지식은 무지와 죄악에 의해 막히거나 변질된다. 제5장, 사람은 만물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제1권 16장으로 가니까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만물을 계속 다스리신다. 17장,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교훈을 적용하는 방법 제18장, 악인들을 의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등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2권,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니까 제1장, 아담의 타락과 원죄 제2장, 노예상태에 있는 인간의 의지 제3장, 인간의 의지는 죄에 속박되었으며 오직 은혜로만 자유롭게 된다. 제4장,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제5장, 각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주장에 대한 대답들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 아일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렇게 귀중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언더우드 조선의 온 첫 번째 선교사와 한국개신교회의 시작 이야기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릴리어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요. 이만열역으로 아이브피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먼저 호어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859년 영국 런던에서 태어나셨고요. 13세가 되던 해에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대학교를 졸업하셨고 1884년까지 뉴욕 브런스 오익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1883년 11월 장로교 목사가 됐고 1년간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1884년 7월 조선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 당시 개화파들이 일으킨 정변인 값신 정변으로 사회가 혼란하였기 때문에 일본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일본에 머무르는 동안 조선 기독교인으로서 마가보검서를 번역한 문서 선교사인 이수정에게서 한국어를 배우면서 조선에서의 개신교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연세대학교 본관 교적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되겠습니다. 부활 중인인 1885년 4월 5일 지물포항의 선교사 아펜젤러와 함께 한국선교사로 입국하였습니다. 개신교 선교사로의 업적은 교회 설립과 전도여행이었습니다. 1887년에 조선인 교우들의 참여로 조선 장로교 교회사에서 첫 장로교 교회인 정동교회 현재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1886년에 세워진 경신학교를 전신으로 하는 연희전문학교는 1915년 미국 북장르교 후원으로 호러스 그렌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설립하였습니다. 오늘날 연세대학교의 교명은 1957년도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통합하여서 연세대학교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지요. 호러스 그렌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이름은 원두우입니다. 그 아들 손자 대대로 한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는데 원안경, 원이란 전부 이렇게 한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당시에 많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글 이름을 가졌으면서만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은 아주 유명하죠. 지금 양화진 묘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족들의 묘가 다 모셔져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이신 릴리아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호러스 그렌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으로서 미국 뉴욕주 알바네아에서 1851년 출생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이주했으며 인도에서 사역하던 선교사와 친구를 통해서 선교사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 여자 대학 의대, 현재는 노스웨스턴대학에 소속되어 있습니다만 의학을 전공했으며 의학도 시절부터 인도의 의료선교사가 되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1888년 3월에 조선에 도착하여 조선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 서고식 병원인 광혜원의 부인과에 근무하면서 명성황후의 시의로 겸직하기도 했습니다. 1889년 언더우드 선교사와 결혼하였고 남편이 설립한 소년들을 위한 고아원에서 영어와 산소를 가르치며 여성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주요 저서로서 호러스 언더우드와 함께한 조선 외에 조선에 관한 여러 책을 썼습니다. 1921년 세상을 떠나시고 서울 양아진 외국의 묘지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 사진은 한복을 입은 호러스 릴리어스 선교사님 부부와 또 자녀 호러스 호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한국 선교 130주년 기념 도서로 한국 개신교의 시작 그 첫 마음으로 돌아가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처음부터 어떻게 한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왔는가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재물파왕의 팔을 디딘 것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 개신교회가 이제 130년의 역사를 지닌 커다란 나무가 되었다. 이 책은 그 한국 개신교회 시작에 대한 희귀하고 소중한 증언입니다. 릴리에스 호턴 언더우드 여사는 언더우드 선교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목격자로서 누구보다도 친밀하고 생생하게 그의 생일을 그려냈습니다. 아울러 당시 한국의 풍속과 정치적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한국 사회의 뿌리를 내리며 복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 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한민족이 처음 복음을 접했을 때 얼마나 갈급해하며 복음을 흡수했는지 얼마나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했는지가 언더우드의 헌신적인 선교 이야기의 한데 엮어 가슴을 뜨겁게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구한마을 격동기를 지나는 한반도의 긴박한 상황에서 언더우드가 어떻게 교파나 인종 시간, 장소 같은 좁은 테두리에 얽매이지 않고 한국을 위해 애써 분투하며 일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복음전도, 성경번역, 사전편찬, 신문 발행, 대학 설립 등 다방면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긴 언더우드의 전생의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사랑임을 분명하게 역설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한국 백성을 위해 자기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언더우드의 생의 이야기는 한국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첫마음, 첫사랑이 어떤 것인지 깨우쳐 줄 것입니다. 조선 도착 당시 25세 약관의 젊은 청년였던 그가 격동의 조선말 한결회와 더불어 뿌리고 갖고 온 미래 기독교 한국의 주문 1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고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미래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한국 사회와 교회가 다시 한번 기기 기울이고 주목해야 할 언더우드 성교사를 새롭게 만날 기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초기의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제와 남북 분당기의 아픔과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한국과 한국 기독교를 만들어가는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평안북도가 저희 부모님 할아버지 고향인데 저희 가게를 보면 4대 할머니가 언더우드 성교사께서 압록강에 오셔서 강 속에서 세례를 하실 때 저희 4대 할머니가 여성들과 함께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그런 가게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의 초창기를 열은 언더우드 성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영목사의 크리찬 독서기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